안녕하세요. 판례원고 5분정료 판변TV의 박환교 변호사입니다. 2022년 8월 1일자 판례원고 민사 예측 못한 후유장의 기산제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2년 6월 16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7-289-538 판결입니다. 그 사건은 손해배상 자동차에 관한 손해배상이고요. 원고는 교통사고 피해자고 피고는 보험사입니다. 보험사가 탕고로 했는데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내용을 보시죠. 운전자가 2010년 6월 3일에 보행 중인 원고를 들이받아서 상해를 가합니다. 그리고 피고는 운전자의 보험사죠. 통상적인 교통사고였습니다. 원고는 2012년 12월 20일 날 1억 원 정도를 수령을 합니다. 그래서 민사인공사는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도 하죠. 합의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원고가 그 이후에 폭력성과 충동조절장애 등이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원고가 2014년 11월 17일부터 여명 종료일까지 1일 4시간에 1인의 개호가 필요한 상태로 진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민영사 소송을 안 하기로 했는데 후의장애가 나타난 거죠. 후의장애가 나타나니까 이걸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교통사고 합의 후에 예측하지 못한 후유증이 발생할 경우에 지연소누금의 기산일과 현과 산정시가 언제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통상적으로 손해배상,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에 있어서는 손해가 발생한 사고 당시, 고 당시 아니면 손해가 발생한 고 당시에 부터 손해배상이 발생한다고 봐서 그때부터 지인이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고가 난 이후에 1년 뒤에, 2년 뒤에 했다고 해도 지연소누금은 청구한 때가 아니라 그 손해배상 시점으로 해서 되는 거죠. 문제는 후유장애일 경우에도 그렇게 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후유장애. 후유장애는 몇 년 뒤에 나타나는데 이때 이 손해도 원래는 자동차 사고로 발생한 손해니까 그때부터 지연소누금이 발생하는 거냐? 아니면 후유장애가 발생한 그때부터 지연소누금이 발생하는 거냐?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대본은 뭐라고 하냐면 불법행위 당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 발생 시 발생 시에는 후발손해 판명 시점에서 손해배상 채권이 성립한다. 그때 성립하고 그때 성립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연소누금이 기산되는 겁니다. 그리고 현가산정기준일도 불법행위일이 아니라 후발손해 판명 시입니다. 그런데 원심은 불법행위일인 2010년 6월 3일을 지연소누금 기산회가 현가산정기준으로 삼았어. 그러니까 금액이 더 많아지죠. 그런데 대법원은 그게 아니라 후발손해 판명 시인 2014년 11월 17일 한 2년 정도 뒤인 그때 를 기준으로 지연소누금을 기산해야 되고 그 이후에 현가산정기준을 해야 된다. 이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손해배상에 대한 소멸시효. 소멸시효에서 유사한 판례가 있습니다. 즉, 후발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소멸시효는 후발손해가 확정될 때 그때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그때 지나가기 때문에 그때 된다라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게 된 거죠. 그리고 예측하지 못한 후발손해 발생 시에 소멸시효의 배상 채권의 성립이든 후발손해 발생 시 정확히는 의사의 진단 같은 판명 시입니다. 이게 정확히 알 필요가 있어요. 후발손해 발생을 따르는 건데 그게 언제냐? 그거는 판명할 때 그리고 성폭력이 평류로 인해 15년이 지나서 외상의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소멸시효의 배상 성립이든 의사가 진단받은 날 이게 2019-297-137 판결입니다. 이거에 의해서 되는 거죠. 그리고 달연금형가율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240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소멸시효에 걸려서 한번 공부하실 필요가 있고 실외는 거의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당연히 알아서 다 계산하고 보통 소멸시효의 배상 계산기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계산에 의해서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것 때문에 그냥 계산기에 따라서 정하면 되니까 문제는 안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 계산을 하려면 그 계산일을 중요합니다. 그 계산일을 정확히 입력을 해야 계산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함수로 치면 변수를 입력값만 정확히 입력하면 계산식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입력값에 관한 것이 소송의 쟁점이 되는 겁니다. 그 사건의 쟁점은 소멸시효의 배상 성립이 즉 성립이 언제 발생하느냐 언제 발생했고 언제부터 지연일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평가기준일은 언제냐 이게 이 사건의 핵심인 내용인 거죠. 이걸 한번 나중에 소멸시효와 관련해서도 같이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